제가 솔직히 말해서 2천명 넘기를 바라는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이렇게 활기찬 그런 목소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휴마시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거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증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플러스 0.83% 그리고 나스닥지수 플러스 0.92%로 미국 증시가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틀째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좀 구사일생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S&P500지수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무서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을 주도를 하였구요 뭐 호텔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들 올라갔는데 크루즈 크루즈 그리고 카니발 노르베이 크루즈 주가가 각각 이제 9.43% 그리고 10.13% 급등을 했구요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델타 항공 주가도 4.08% 2.33% 상승을 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샌드 주가도 3.43% 올랐고 보인과 다우 주가는 각각 2.48% 1.89% 올랐습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토마스 SS 연구원은 전날 화요일 시장은 월요일 폭락 후 가매도에 따른 반등의 교과서적인 모습이라며 단기적 종목 교체 수준을 넘어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가 시장을 다시 주도하려면 국채금리의 바닥을 확인하고 경제성장이 전망치를 상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그리스 핫세이 지난 이틀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악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며 아마 투자자들은 최근 진행중인 코로나19 재확산이 2020년 본가 같은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이며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훌륭하게 나와 미국증시나 한국증시가 큰 폭의 조정과 하락이 올지라도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이 조금 마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이제 은봉이 떨어졌는데 은봉이 떨어졌는데 이제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은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61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만약에 이 6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은봉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선도 나와 있고 여러가지 나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딱 놓고 보자고요 뭐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헤드앤숄더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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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어깨 우어깨 만약에 61선을 이탈을 해서 만약에 은봉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은봉이 이렇게 은봉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의 하락장이 연출이 됐을 게 아니었는가 굉장히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좀 돌아 돌아 나갔죠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강해요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상해요 심상치 않죠 중소형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떨어지면은 일단 커플링되는 차트가 이제 코스닥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태껏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오늘 휴마시스 좀 가지고 왔는데 휴마시스 다시 한번 일목균형포 추가를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탔던 개인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큰 폭 하락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스 타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 1700명 확진자 나왔나요? 아 큰일났어 이거 어떡하나 신규 확진자가 1800명이 되면서 오늘도 갱신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1500명이나 1400명이나 1300명이나 1700명이나 1800명이나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2000명이 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휴마시스를 위해서 찍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2000명 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 망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휴마시스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좀 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되나 이거 도망간 2000명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2000명이 만약에 넘게 된다고 한다면 21선을 살짝 깼지만 원래는 추세선 타고 갔죠 추세선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갔어요 이거는 너무 좀 그렇고 일단 추세선을 요렇게 타고 가려고 했죠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개미 털기 구간이 아닐까 개미 털기 개미 털기 구간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일단 방송을 잠깐 끊었는데 어 일단 어 저희 어 여직원 분께서 지금 뭐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뭐 회원 가입한다고 이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휴마시스가 이게 추세선을 따라가다가 단기적으로 음봉으로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미 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 개미 털기 어 개미 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엠게임이나 이제 엠게임 같은 거를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엠게임이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어 여기서 이제 어 보시면은 이제 추세선을 따라가다가 어 살짝 어 아닌 것처럼 어 아닌 것처럼 나는 이거 안 갈 거야 추세 이탈 했으니까 끝날 거야 하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던 그런 흔적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말씀하는 거는 어 이렇게 추세선을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을 긋잖아요 근데 어 갑자기 요렇게 딱 요렇게 또 나오는 그런 차트들이 있어요 그런 차트들은 어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수급적인 측면 확인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종가 배팅을 하게 돼서 다음날 양봉을 먹는 그런 매매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고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휴마시스를 좀 많이 찍어 드렸었고 휴마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조금 잠깐 한번 보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매일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같이 해보자 라는 거 어 코로나로 인해 홈키트 언택트 홈 자가진단 시대가 앞당기고 있고요 코로나 암 치매 혈액 알러지 임신 등에 있어서 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도 해도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암 치매 결핵 알러지 임신 요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계속 쓰일 거고요 원래 휴마시스라는 회사는요 원래 임신 테스트기 진단 테스트기로 어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원래는 시초가 요거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 키트 만들면서 한번 레벨업이 되었죠 어 그리고 휴마시스 셀트협업 서정진 회장님 미래산업 휴마시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저의 얘기들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한다면 어 요렇게 되어 있죠 어 보시면은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주사 합병 모멘텀이 어 합병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난 지난해 공시를 내고 어 12월 어 31일까지 서정진 회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서 회장이 지분 95.51%를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를 합병 지주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제 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앞당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휴마시스 하고 이제 어 바이오톡스택 어 임상시험에 있어서 임상시험에 있어서 안전성 실험 검사를 하고 있는 데라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 요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3사 합병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합병 시 재고관리 투명화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주사를 통해서 어 좀 높일 것이다 보시면은 뭐 모평주가 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요 투자 의견 매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 사명제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굉장히 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이런 합병 이슈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수익률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셀트 37조 셀의 16조 셀의 6조 그리고 어 셀제 6조 휴마시스 0.4조 바이어트 0.2조 인데 어 예전에 요렇게 협업을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돼서 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땡큐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원 항체 중화 반응 어 약이나 주사를 항체 항원에 어 중화 반응을 해서 세균을 없애는 그런 어 여러가지 어 진단 키트 항원 항체 휴마시스 디아스테로터를 셀트리오와 만들어 냈다 라는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또 하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브라질 국영기업과 현지 생산 협업을 하면서 어 중남미 특화된 진단 키트를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어 풍터병이 뭐냐면 그 나라의 병이죠 그 나라 고향의 병 뭐 베트남은 베트남병 아니면 필리틴은 어 필리틴 병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싱가포르는 어 싱가포르병 또 뭐 있어요 또 어 인도네시아는 어 인도네시아 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 뭐야 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 휴마시스가 얼마전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뭐냐면 그 얘기들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공급계약이죠 어 공급계약 어 보자 여기 나왔죠 휴마시스 항원 진단 키트 230억 원 규모 베트남 공급계약입니다 230억 원이죠 여기서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45% 정도 되죠 휴마시스가 그러면은 반을 딱 잘라서 몇이요 백 어 115억이죠 115억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보자구요 어 재무제표 어디갔어요 재무제표가 여깄네 어 115억인데 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분기에 119억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 지금 뭐 베트남이야 베트남이 어디야 베트남이 거기죠 베트남이 어디야 베트남 일단 공급계약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야 언제까지야 이게 언제까지 잠깐 보자고 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어 한 300개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보세요 여기 이제 115억 어 이거는 이제 딴거네 어 딴건데 2021년부터 27년 그러면은 어 공급계약이 이제 얼마야 어 백만원 천만원 억 10억 어 40억이네요 40억 어 40억 플러스 115억 정도면은 거의 뭐 2분기 그런데 이게 2022년 7월까지 잖아요 그러면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반으로 딱 자르면은 어 40억이 아니죠 백만원 천만원 혹시 뭐 40억인데 20억이라고 치고 어 20억이라고 치고 요거 나왔는데 주가가 한 못해도 9.12% 에서 한 4% 정도는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공급계약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지금 20억 플러스 115억이죠 근데 이건 안 올라갔네 아 이런 이거는 왜 안 올려주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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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했는데 왜 공급계약은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어 보시면은 어 공급계약이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2021년 뭐 7월 어 20일부터 어 만약에 뭐 2022년 7월 22일까지 하면은 아까 230억 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나누기 하면은 115억이죠 그러면 115억 플러스 20억을 더하면은 135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적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단계적으로 어 1분기 실적 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얘기들을 어 조금씩 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 보 안보이는 것을 일단 글로 써져 글로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만들게 하는 이런 설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어 roe 가 이제 76 이죠 어 70 roe 자기 자본 이익률 76% 나오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어 삼성전자가 76이 나옵니까 삼성전자 15 정도 되나요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10 어 13 정도 됩니다 어 근데 유보율이 굉장히 많네요 요런 것들은 또 나중에 무상증자도 가능할 수도 있고 있고 어 다시 한번 휴마 이슬 한번 넘어온다 라고 한다면 어 일단 유보율이 굉장히 많고 당자 비율도 굉장히 많죠 어 이거 만약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무상증자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아요 어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을 올린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 무상증자로 인해서 어 주가를 어 매집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8.9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무상증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어 1대 3 이렇게 뭐 한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 세주를 준다 이렇게 뭐 300% 무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요번에 어 a 루트 라는 종목이 어 a 루트 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 어 500% 무상증자 결정을 했대요 500% 500% 가 얼마냐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0주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600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점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휴마시스 넘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휴마시스 시젠 어 액세스 바이오 그리고 랩지 노믹스 어 바디텍 매드 어 그리고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대장이네 지금은 또 아 아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휴마시스 어 sd 바이오센서 sd 바이오센서 보자 어 sd 바이오센서가 시종이 거의 한 5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아 일단 수급이 안 들어오고 휴마시스가 조금 탄력을 잃은 거 봤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주고서 다시 한번 어 2분기에 대한 실적 나올 때까지 어 한번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오늘 저희 이제 vrp 추천 종목 나갔습니다 저희 vrp 추천 종목 오늘도 제가 어 추천을 했죠 어 장동현 전략팀장 요렇게 있고 어 장동현 전략팀장 요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ppt 를 만들면서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만들었는데 어 일단 저희 어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관련해서 대장주 잡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올렸었는데 어 좀 외인 기관의 매집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였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주식 투자 하시는데 어 성공 투자 바라고 그리고 어 무료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어 저희 ap 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 좀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하루에 한번 10%씩 수익 한번 내 보시라구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였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로 들어오세요 여기 최근에 어 테마주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어 테마주 검색기는 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이 요렇게 있겠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어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구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 에서 무료로 매일매일 세 종목 정도 어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구요 요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어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오늘 그래서 어 조금 어 무료 종목을 좀 쉽게 받아 보실 분들은 어 카톡 어 친구 추가 좀 해주시면 되구요 오늘 신라섬유 우진이라는 종목 나갔죠 어 오늘 어 우진이란 종목 어 10.23% 에 대한 단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어 한번 카톡 친구 한번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신라섬유도 8.17% 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